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도 유익한 드론 소식과 드론 리뷰, 그리고 드론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더욱더 활발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벌써 떨리네요. 제가 2022년 마지막 콘텐츠로 올렸던 것 중에 DJI가 출시한 최고의 갓성비 드론으로 미니3를 추천했는데요. 아무래도 갓성비 드론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70만원이 넘어가는 만큼 소비자분들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진짜 진짜 갓성비 드론 찾기! 바로 가성비 끝판왕 완구드론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리즈로 올라가는 영상들은 모두 표로 정리해서 랭킹을 매겨둘 예정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드론, 미군의 2천만원짜리 초소형 헬기를 닮은 헬리콥터 드론 KY202입니다. 우선 이 드론은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꽁돈 대첩으로 22,441원부터 39,042원 사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가격은 배터리나 렌즈, 카메라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저는 배터리 한 개랑 카메라 하나 달린 28,683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 스펙을 살펴볼게요. 사실 완구드론의 스펙을 살피는 것만큼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 대부분 뻥 스펙이 많기 때문이죠. 이 드론은 지능형 호버링, 제스처 감지, 장애물 회피 비행, 4K HD 듀얼 카메라, 휴대전화 제어, 지능형 호버링, HD 이미지 전송, 공기 전투 제작, 이거 배틀 모드고요. 형광 LED 조명, 원버튼 이착륙, 원버튼 데모, 속도 스위칭, 6축 차이로, 전방향 비행. 그리고 렌즈는 4K 전면렌즈, 그리고 FHD 하단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지속시간은 15분 정도 가능하고요. 비행거리는 150m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박스는 나름 예쁩니다. 미군 부대에서 쓰는 정찰용 드론을 모티브로 한 만큼 박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죠? 이렇게 군복도 입히고. 다른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에서 구입하는 드론들 중에 박스가 없이 오는 드론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메리트가 되네요. 박스를 열면 드론과 조종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랜딩기어. 이렇게 랜딩기어가 있어서 드론 밑에 장착을 해야 되고 여분의 프로펠러와 드라이버,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아래 들어있어서 이렇게 쭉 당겨서 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5핀 케이블 들어가는데 보이시죠? 여기 USB 5핀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딸깍 끼워주고요. 이 랜딩기어를 여기에 끼운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박으면 좀 더 안정적인 이착륙이 가능하겠죠? 전방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4K HD 카메라, HD 카메라고 이게 아마 초음파 센서인 것 같죠?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초음파 센서. 그리고 원래는 하단에도 카메라와 센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하나짜리 버전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카메라 자리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초음파 센서가 있고 전원 버튼이 밑에 있어요. 여기 온, 오프 보이시죠? 잠시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굉장히 현란한 LED가 앞과 꼬리 날개 뒤쪽으로 반짝반짝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드론은 메인 로터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 날개에도 로터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헬리콥터용 드론은 메인 프로펠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프로펠러가 돌면 기체가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토크라고 하는데 이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메인 로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서로서로 지금 모양이 달라요. 얘는 위에 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아래 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서로서로 토크와 반토크를 상쇄시켜서 여기서 이미 토크, 반토크를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 얘도 지금 위에 달려 있거든요. 자, 이따가 비행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얘의 역할은 전진, 후진을 좀 좌우합니다. 얘가 여기서 전진을 하려면 기체가 들려야 되잖아요. 얘는 바람이 밑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들리려면 꼬리날개가 들려야겠죠. 그래서 전진 명령을 내리면 꼬리날개가 돌면서 동체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이거는 뒤에서 비행 영상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종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조종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휴대폰을 끼울 수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속도를 조절하는 키죠. 속도가 30%, 60%, 100%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장애물 감지 센서를 켜는 키, 이륙, 착륙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지금 왼쪽에 중요한 키들이 다 몰려있어요. 드론이, 이 드론이 좀 흐른다 싶으면 얘로 0점을 잡아주는 키예요. 그리고 스로틀을, 고도 상승, 하강. 이 드론이 특이한 거는 이 에일러른이 없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LED를 켜고 끌 수 있는 키와 배틀 모드, 얘는 이제 두 대 이상이 있으면 배틀이 가능하더라고요. 앞에서 뭐 레이저가 나가나 이런 식으로 배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 감지 센서, 그리고 오토 데모라고 하는데 얘는 모음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리고 얘가 요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드론은 일반적인 쿼드콥터의 경우 대부분 모두 2를 사용하죠. 스로틀, 요우, 엘리베이터, 에일러른인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엘리베이터, 요우키예요. 그리고 에일러른이 없습니다. 그럼 에일러른이 없이 어떻게 조정을 하냐 이 오른쪽 스틱으로 방향을 돌리고 전진을 시키는 거예요. 돌리고 전진. 그러니까 이 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저는 되게 헷갈리고 좀 불편했는데 한번 나중에 날리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앱 디자인이고요. 기본적으로 드론을 켜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실시간 화면 전송이 가능한데요. 한 4배, 2배에서 4배 정도 배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끊기지는 않는데 약간씩 끊기긴 하네요. 뭐 요정도 끊기는 것 같고요. 실시간 화면은 요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상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진 촬영, 영상 촬영, 그리고 뭐 30%, 60%, 100% 속도 조절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재밌는 거는 여기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 더 많이 뜨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이 손바닥 모양이 보이시겠죠. 손바닥 모양 보이시죠. 이 손바닥 모양을 눌러놓고 카메라에 손바닥을 인식을 시키면 3, 2, 1 차칵 하고 사진이 찍힙니다. 이게 아마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켰을 텐데 그래도 2만 원대 드론치고는 상당히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비행입니다.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잘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맞배기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종기의 캘리브레이션을 꼭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륙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륙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륙을 하죠. 일단 고도를 조금 내릴게요. 자, 비행 지금 실내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호버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종이 약간 헷갈립니다. 이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 자, 비행 영상 잘 보셨나요? 나름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비행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드론의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모드2 조종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른쪽 스틱은 전진, 후진, 그리고 요측, 요 회전을 담당하고 왼쪽 스틱이 고도의 상승과 하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이동시키려면 요 우측을 이동시키고 전진, 후진을 해야 기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기존에 쿼드콥터를 조종했던 분들은 조금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헷갈렸고요. 그리고 매 비행마다 조종기의 캘리브레이션 키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애물 센서 키를 활성화하면 얘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방향을 트는데 아마 전방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네요. 총평을 해보자면 비행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을 입문하는 초보자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쿼드콥터를 조종하는 모드2랑 키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드론을 사서 연습하는 게 다른 드론을 조종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가격도 2만 원대로 엄청나게 저렴하니까 한 번쯤 구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갓성비 왕구 드론 찾기의 첫 번째 드론, KY202 리뷰를 모두 마치겠고요. 현재 랭킹은 1위네요. 왜냐하면 지금 얘 한 대밖에 리뷰를 안 했으니까 다음 리뷰할 드론은 무엇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